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1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쾌청한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트 농도가 일시 나쁜 단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용인이 19도, 안산과 오산, 안성은 20도, 수원과 평택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웃돌면서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